그 다음에 뼈이식에서 그러면 생착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뼈의 채취 부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뼈를 이식을 하는데 이 딱딱하게 하얗게 피질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안쪽에 해명골이라는 게 있는데 피질골은 그냥 칼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닭 먹었을 때 겉에 있는 뼈 있죠 딱딱한 거 그 녀석은 칼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해명골은 세포 뼈를 만드는 조혈세포도 있지만 피를 만드는 세포도 있지만 골수세포들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뼈를 만드는 생성을 시킬 수 있는 예비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식할 때는 예비군이 많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칼슘 덩어리는 넣어주면 가자마자 가는 동안에 또 녹슬고 흡수되고 이런듯이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뼈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뼈 이식은 골격뼈보다는 해명골 피질골보다는 해명골이 좋고 그 다음에 팔다리에 있는 골격뼈보다는 골반 두개골 이런 늑골 이런 것처럼 갈비뼈 이런 것처럼 막성뼈가 좋아요 골격뼈는 우리가 팔다리 근육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뼈는 체중을 유지하는 의미로 피질골만 두껍고 두꺼워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 잘 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얇은 막뼈는 이식했을 때 비교적 잘 사는 편이에요 비교적이에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래서 공여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뼈의 크기도 중요해요 이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 놈을 가져가면 주변만 얻어먹고 가운데는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는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작을수록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뼈의 형태가 아까 말한 대로 이식할 부위에 이렇게 딱 접촉면이 많게 형태적으로 3차원 구조적으로 잘 맞으면 잘 사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 안 맞는 상황이면 뼈 흡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식될 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집이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면 이식한 놈도 잘 살지만 그냥 근근하게 풀 뜯어먹고 죽 끓여먹는 그런 시골 상간마을에 있는 데다가 얘를 갖다 놓으면 얻어먹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식될 곳도 중요해요 수여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수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밥을 잘 사냐 밥을 잘 먹고 사느냐 돈이 많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혈행분포예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피가 충분히 가는 피가 잘 가는 곳은 잘 살아요 그나마 얼굴 쪽은 피가 잘 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쪽에 뼈의식을 많이들 시행을 해왔죠 이제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를 좀 볼게요 턱이 V자로 여기가 옆에 함몰됐다고 이 어금니 뼈에서 턱뼈에서 뼈를 잘라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준 거예요 여기도 이식을 이렇게 해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얹어주는 온레이 그라프트 형태로 이식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삼천은 구조적으로 잘 안 맞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떨어진 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억지로 두 개를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해놨지만 살짝 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피질고리 간 거죠 해면 고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이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CT를 찍어보니 뼈가 거의 안 보이고 고정한다고 박아놓은 쇠만 있는 거예요 그쵸?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 열고 들어가 보니까 고정한다고 해놓은 이런 나사랑 쇠는 있는데 뼈는 이거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나름 이렇게 크게 넣는데 실제 남은 거는 10%도 안 남고 한 5%만 남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한 경우는 사각턱 수술하면서 여기 잘른 뼈를 여기 귀족 수술에 뼈 이식을 해주겠다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해놨어요 서비스니까 효과 없어도 그만 근데 일단 위치가 틀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위치는 여기여야 되고요 위치는 이 부위여야 돼요 팔자주름이 좋아지려면 이 부위 근데 한참 위에 있죠 그런데다가 흡수도 많이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해봤더니 CT 단면에서 보니까 뼈가 1.7mm 정도만 남고 한 1.7mm 반 이상이 흡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사만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뼈 두께는 1.4mm 정도고 이렇게 튀어나온 고정을 위해 삽입된 나사만 이렇게 만져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레이 그라프트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의사들의 시각과 환자들의 시각에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의사들은 내가 3mm 뼈를 넣는데 1.7mm나 남았어 그러면 60%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우와 많이 살았다 라고 의사들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1.7mm 그거 이식해서 볼륨이 생겨봤자 얼마나 생겨 그거 티나 날까? 티도 안 날 걸 뭐 하려고 해 괜히 나사만 박아서 나사만 만져지네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의 생각이에요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지방이식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것도 같고 지방이식을 했는데 그냥 지방이식을 하다가 한 10년 전이죠 PRP 지방이식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게 줄기세포 지방이식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강남바닥에서 줄기세포 지방이식이 생착률이 좋다 잘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PRP 지방이식이 훨씬 더 잘 산다 자 그 얘기를 의사들끼리 학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읊어드릴게요 만약에 지방이식을 그냥 할 때 10개의 지방을 넣으면 그냥 지방이식을 하면 5개가 남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PRP를 같이 섞어주니까 5개가 아니라 6개가 되더라 그런데 줄기세포를 섞어주니까 5개가 아니라 7개, 8개가 되더라 굉장한 발전이죠 의사들의 대화는 이래요 야 50% 였는데 생착률이 60%가 되고 70%가 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환자를 보는 임상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PRP를 뽑아내서 피를 뽑아서 PRP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 다음에 주위방을 뽑아서 줄기세포를 분리해내는 데 드는 돈과 지방의 양 이런 걸 따졌을 때 10%, 20% 올리려고 100만원, 200만원을 더 들여서 노력을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차라리 지방을 뽑아서 1차 지방하고 2차 지방을 해라 그러면 생착률이 50%, 50% 반반된다 해도 75%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떠냐 지방의식 두 번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으로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PRP 또는 줄기세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한참 막 PRP 지방의식이라고 온라인에 광고 많이 됐고 또 한 6년, 7년 전에 줄기세포 지방의식 그래가지고 막 또 이슈가 됐었죠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이게 환자의 언어와 의사의 언어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학회를 갔었는데 레지던트 때예요 근데 학회 날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대한피부과학회가 제주도에서 학회를 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학회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레지던트 때니까 준비를 하러 하루 먼저 내려가서 피부과학회 하는 거 발표를 우연히 듣고 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피부과학회 발표할 때 보니까 전후 사진이라고 이렇게 학회 슬라이드를 뿌리는데 딱 보니까 제가 볼 땐 전이나 후나 똑같거든요 차이가 안 보여요 저는 근데 거기 있는 피부과 선생님들은 우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또 친한 피부과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저기 잘 봐봐 저기 보면은 모공이 조금 줄어들었잖아 아 지금 저거 좋아졌다고 지금 박수 친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성형외과학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좋아졌다 발표를 하면은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 나왔을 얘기를 피부과 선생님들은 또 우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1ml 두꺼워졌어 뼈가 생겼어 그러면 우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제 온레이 그라프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턱 수술할 때 턱 끝 수술할 때 이렇게 시행하는 병원들이 몇몇 군데가 있죠 턱뼈 길이를 연장해 주겠다 하면서 키절골 해가지고 가운데서 빼낸 뼈를 이렇게 그 사이에다 껴주는 거죠 마치 괴어 놓듯이 근데 사실 이 사이는 비어 있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근데 뭐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는 뼈로 나중에 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차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흉살 섬유성 결합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턱이 되게 많이 땡긴다는 얘기를 환자분들은 많이 해요 이렇게 할 때 표정이 조금 그렇다는 둥 여기를 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는 뼈가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에요 그래도 위에 보였던 온레이 그라프트보다는 그래서 이런 얘들이 실제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광대가 이렇게 갭이 있어서 이거를 갈비뼈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온레이에 가까운 인터포지셔널 그라프트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온레이 그라프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랬는데 2010년에 일했던 환자인데 14년에 수술을 하고 17년 한 3년 정도 흘렀을 때 보니까 그나마 넣어놨던 갈비뼈가 다 흡수가 되더라 CT를 찍어서 다시 보니까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금속이 이렇게 많아요 반대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뼈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금속이 이식이 된 건지 뼈 이식이 된 게 남아있는 건지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정도 고정을 위해서 나사를 받고 플레이트 대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이거 결손 메꾸려고 고금속량이면 티타늄 모형물 만들어가지고 넣는 게 오히려 이득이 아니겠냐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물론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용된 고정에 위해 사용된 티타늄은 이물질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뼈가 온전하게 내 뼈로 하얗게 제대로 이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메꿔진 모습도 울퉁불퉁하고 흡수되면서 이게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 뼈가 낫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내 뼈 이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을 위한 금속 이식이에요 저는 이건 금속량이 들어간 뼈보다 남아있는 뼈보다 많다고 봐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가자 라는 게 제 선택이고 판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경 이식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데에 종아리에서 이렇게 정강이 뼈를 떼가지고 피부랑 같이 혈관이랑 같이 떼어서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턱 같은데 이렇게 암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수술을 해요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스러저리라고 해서 페이셜 아테리 베인하고 피브라에서 뗀 동정맥을 엮여서 혈관까지 이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 3D 프린팅 기술로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수술하기 전에 서지칼 플랜을 세우고 가이드를 만들어서 뼈를 잘 잘라서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또 막 열심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강이 뼈를 어디어디를 자르고 각을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한 번에 딱 형태를 갖출 수 있다 미리 디자인을 하자는 거죠 전에는 그냥 떼어놓고서 얼기설기 잘라서 맞췄는데 지금은 수술 전에 뛸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자 그래서 이런 서지칼 플랜을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요기요기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엮으면 이런 형태로 돼서 가장 자연스럽게 내추럴 모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간혹 가다가 혈관하고 같이 이식해놓은 피블라, 정강의 뼈가 이렇게 다 흡수돼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서지칼 페일리어인데 뭐 염증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혈관을 이어주고 그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가 남지 않고 흡수가 되는 그래서 고정하려고 남겨놨던 이런 플레이트만 있고 뼈는 요거 조금밖에 안 남는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이 쉬운 수술이라는 거죠 다리에서 정강의 뼈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환자 다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적응하려면 시간 걸리고 이거 수술하려면 또 여기를 이만큼 째가지고 이거 다 들춰내가지고 수술하거든요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회복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다면 환자한테는 디지스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수술을 뭐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보고 학교에서 있을 때도 많이 봤지만 아 저거 참 뭔가 좀 다른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많았던 그런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CD 프린팅 기술로 티타늄으로 이런 식으로 결손 부위에 메꿔주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고서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체되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리뼈를 쓰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